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있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공급은 우리가 가격 탄력성 하나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 법칙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굳이 절대값을 우리가 명시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가격의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과연 몇 프로의 크기를 변하는지를 갖고 측정하고요 여기도 우리가 크기를 얘기하게 되면 똑같아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더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크기는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것을 변화를 줘봤을 때 얘가 이제 10% 상승하죠 그러면 이제 공급량은 변하게 돼 있겠죠 자 그럴 때 수요하고는 반대로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10%가 이렇게 증가하죠 근데 이 변화와 이 변화의 크기가 같으니까 우리가 10분의 10이니까는 1이겠죠 이거를 명칭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얘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11%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그럼 10분의 11이니까 1.1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용어상에서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다 그죠? 얘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9%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9가 되니까 0.9가 되겠고요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다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은 비탄력적 크다라는 것은 탄력적인 표현이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역시 무한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부호를 이렇게 얘는 0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똑같이 기울기는 수평이고요 기울기가 수직선이라는 것은 수요에 대한 부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탄력성도 얘가 탄력적이거나 또는 얘가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구별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을 얘기를 하죠 자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이 시간을 월 단위로 측정을 해보느냐 연 단위로 측정해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양의 변화의 크기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짧을 때 단위 시간이 짧을 때는 우리가 비탄력적이고요 단위 시간이 길게 측정이 되면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 변화의 표현은 잘 안 쓰죠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인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소요되는 기간 있죠 이게 짧으면 그러면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길어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 공법이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물건, 부동산을 건축하는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탄력적 그렇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법상 제한이에요 공법상의 제한 또는 규제 있죠 이게 강화가 되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완화가 되면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두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왜 공법상의 제한이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냐면 부동산 공급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공간에 대한 공급은 힘들어요 근데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법인데 그런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관계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급이 증가할 때 생산요소 가격이 있죠 얘도 증가하게 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을 늘림에 따라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으로 상세돼 버리면 공급자는 굳이 공급을 많이 늘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늘릴 때 저장 및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애들도 역시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동이나 냉장식품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증했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장 또는 보관시설의 용량의 한도 내에서만 공급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인에 대한 것도 기억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취약하더라도 이론이 나오는 것 정도를 풀 수 있으시면 그렇죠?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교재 35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이게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을 변화를 여러 개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을 할 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가격 변화율이고요 여기가 수요량 변화율이죠 그랬을 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랬을 때 이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3개예요 3개의 변수 중에서 여러분들에게는 2개의 변수를 주는 거예요 값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변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분수식에서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분자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여기 있는 이 2개의 변수를 주고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구하라고 주는 게 기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36페이지에 가면 예제가 들어가 있죠 거기 보면 세 가지를 다 물어본 거예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죠 세 가지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전체 수요량의 크기의 변화를 구하라고 문제를 출제한 경우죠 그러면 나란히 써드릴 거예요 소득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얘기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의 변화율인데 거기 우리 36페이지에 문제해 보시게 되면 거기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오피스텔이 되겠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 소득 탄력성이 0.4 오피스텔 가격 변화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 0.2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다 줬다고요 0.6, 0.4, 0.2라고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하고요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를 다 3%씩 준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전부 다 3%라고 줬다고 했을 때요 분수식 계산할 때 분자를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 하나가 곱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에다가 탄력성의 수치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0.6 하죠? 그러면 1.8%가 나오겠죠? 그러면 1.8%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1.8%가 줄었어요 근데 여기는 소득 탄력성에 대한 걸 물어볼 때요 거기 보시면 조건에 두 부동산은 정상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치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 이 수요량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3 곱하기 0.4 하면 1.2%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서로 대체제라고 명시했죠 거기에다가 0.2 0보다 크니까 대체제 관계라는 게 구별이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0.2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6%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1.8%는 줄었고 두 개를 합한 1.8%가 역시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의 수요량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에 대한 크기를 변화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수치에다가 곱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나올 때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고요 거기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래요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얘는 0.6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줬어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니까 그렇죠 얘는 0.5를 줬어요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이때는 소득의 변화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 프로 상승했다고 얘기하냐면요 가격이 5% 상승했대요 그리고 5% 상승하게 되면요 이 크기만큼 얘가 줄어들겠죠 5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수요? 곱하면 되죠 그리고 0.6이면 얘가 3%가 줄어드는 거죠 3%가 줄어들었는데 수요량이 1%만 줄었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뭔가 소득이 증가해서 이 수요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늘었냐면 2%가 당연히 늘었겠죠 그렇죠 얘가 2% 늘었으니까 소득이 늘었으니까 가격에 의해서 3% 줄어도 전체적으로는 1%만 줄어든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소득이 얼마의 크기로 변환냐는 것은 분자를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갔는데 곱하기 역수는 나누기잖아요 그러면 2%를 0.5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를 보시게 되면 얘가 4%가 되겠죠 4분의 2니까 0.5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를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시면 되고 분모를 계산할 때는 나눠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변화까지도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이게 많은 연습이 주어지지 않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변화를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구별을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분자의 전체 쇠랑의 크기의 변화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 정도라도 정리를 해두시는 걸로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일반적인 여기 있는 애들은 최초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최초값을 근데 그건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3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변한대요 수혜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20에서 100원에서 120으로 변하면 가격의 변화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가 가격의 변화율이죠 여기가 쇠랑의 변화율이고 근데 이 변화율을 계산할 때는 변화분을 계산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최초의 가격에서 나중 거에서 최초의 가격을 빼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최초의 가격이 100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120원이 됐으니까 빼면 남는 게 20이겠죠 100분의 20이니까 0.2 그러니까 얘가 20%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120원에서 100원으로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럴 때는 120원이고요 100원으로 하락했으니까 120 부원은 우리가 생략하니까 그러면 여기도 20 나올 때 그러면 얘는 20%가 아니죠 왜냐하면 100분의 20이면 20%지만 120분의 20이니까 한 11%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와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할 때 각각의 최초의 값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지금까지 출제는 딱 한 번 됐어요 그래서 거기 예제가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인용이 된 건데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요 일단 가격은 딱 두 가지를 주고요 이 가격의 변화분과 그 다음에 양도 딱 두 가지를 줘요 여기에 대한 변화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걸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임대료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변했대요 그러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변했으니까 딱 두 개 나오죠 9하고 11 그러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변할 때 변화분은 2만원 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양도 108평방미터에서 92평방미터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변화는 16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200분의 16과 20분의 1을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100분의 8이 될 거고요 얘는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는요 100분의 8이니까 0.08 나올 거고요 10분의 1이니까 0.1 나오죠 그럼 계산하면 0.8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범분수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안쪽 길이 바깥쪽 길이 하게 되면 그게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직접 대입해서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산이 안 되시면 거기 37페이지 밑에 보시면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와 균형량의 변화 있죠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가격 변화율과 이 수요량에 대한 변화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또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매일 먼저가 수요가 증가할 때요 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변화의 크기에 따라 가격은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변화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균형가격 있죠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균형가격은 상승할 때 더 크게 상승하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균형가격은 더 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의 변화는 작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름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게 파동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재배해서 공급할 때까지 뭐가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많이 증가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배추나 무같이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오른다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양의 변화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신에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라면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은 오르긴 오르지만 덜 오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크기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표현이에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더 오른다 그런데 덜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굳이 그래프로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원래 이 문제를 줄 때도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균형 상태라고 줘요 그러면 이 균형가격 하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이 상태에서 뭐가 증가하냐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공급이 변해야 될 때 이때 공급 곡선이 하나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울기가 급하면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랬고요 완만하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얘가 비탄력적인 경우고요 얘가 탄력적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탄력적이라는 애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여기까지밖에 못 늘어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얘가 여기까지 증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그려보시면 되죠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여기가 원래 균형점인데 위로 가격을 올려보더라도 비탄력적인 애가 탄력적인 것보다는 더 높게 위치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가 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탄력적인 애가 더 크게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서도 우리가 대처는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증가할 때 얘기고요 반대로 우리가 수요가 감소할 때 있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줄어야겠죠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많이 줄어들지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하고는 반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급이 감소할 때를 한번 보자고요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럴 때 이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이 균형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상승한다고 줄 수도 있고 더 오르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왜 그렇다?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생산에 걸리는 기간 그게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쌀 쓸 수밖에 없는 필수제 이런 애들이 있죠 된장, 고추장, 쌀 이런 애들이 가격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소비를 줄일 수는 없는 거라고요 항상 일정한 소비는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이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균형가격은 덜 상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도 그림으로 확인하게 되면요 이렇게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줘요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얘 들어서 줄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급이 줄었다고 가정할 때 여기도 수요 곡선이 하나 더 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D가 있고 DA가 있으면 얘가 급하니까 얘가 비탄력적이고요 얘가 완만하니까 얘가 탄력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기울기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얘가 기울기가 급하잖아요 비탄력적인 애는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가 여기까지밖에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얘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가격의 상승폭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항상 비탄력적일 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령으로 생각하실 때 항상 가격의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은 양의 변화는 당연히 탄력적일 때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건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특강 같은 거 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얘가 기울기가 수직선이라는 거는 완전 비탄력적인 거예요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얘가 수직선으로 돼 있다는 거는 이 수량 측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불변인 거예요 양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뻗어졌을 때는요 이게 가격 측에서 뻗어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가격 측에서 뻗어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얘가 양이 불변이라는 얘기지 가격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공급이라고 가정할 때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양은 불변이지만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일 때도요 얘가 공급이라고 가정하고요 얘가 이렇게 수요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만 불변이라는 얘기고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불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표현을 가지고 38페이지 거기 보면 문제로 확인하기 예를 보시게 되면 자 2번에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다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은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4번을 봤더니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그러죠 가격은 항상 어떨 때 더 크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탄력적이라고 쓰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틀림없이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과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케이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이 되면 우리가 경기 변동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시장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